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실시되는 제주도 교육감 선거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3선에 도전하는 이성문 교육감에 맞설 보수 성향의 단일 후보가 결정됐고 또 다른 보수 후보와의 추가 단일화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교육감 선거 보수 성향 단일 후보로 고창근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이 결정됐습니다. 제주바른교육연대는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도민 500명과 교육단체 선거인단 500명에게 ARS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창근 전 국장이 김창식 전 교육위원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도민과 선거인단이 선출하고 확정된 후보는 고창근 전 국장은 현 이성문 교육감 제재 8년은 불통과 불신, 불안의 시대였다며 비판했습니다. 지난 선거에서 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했던 김강수 전 교육위원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. 김강수 전 교육위원은 선거인단 구성 방식에 문제가 있어 이번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보수 진영이 이기려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100% 도민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추가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.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이성문 교육감은 다음 달 중순쯤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진보 성량인 이성문 교육감과 보수 성량의 고창근 전 국장, 김강수 전 의원의 3파전 구도가 시작된 가운데 보수 후보들의 추가 단일화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.